인생전자 인생전자 이놈의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결국에는 빈손으로 슬픈 좋은 사람 만나서 아끼고 사랑하면 한국 세상 사는 것이 정답일까 아 아 떠부러지는 인생 인생 정답일까 아 떠부러지는 인생 정답일까 정답일까 어디로 가야 할까 오 나의 세상 무엇을 가다 여름의 세상에 울고 울기도 해 웃으려 가는 나로 더 이상 바랄게 정답일까 착한 사람 만나서 모두 다독이면 암팡한 세상 하는 것이 정답일까 아 아 아 떠부러지는 인생 인생의 정답일까 아 아 떠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일까 아 아 아 따 experience 딱 부러지는 인생의 정답일까 아 인생의 정답일까 아 아 아 아멘